학교 여러분은 학교 발표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자 보기와 같이 여러분의 경험을 써보세요. 경험 뭐예요? 경험? 여러분의 경험을 써보세요 뻥알라만? 그쵸. experience. 자 일단 보기 먼저 한번 디바차 디아르트칸 해보세요 우리 반은 발표회에서 노래를 했어요 우리 반은? 우리 반 뭐예요? 우리 반 반? orang 반? 클래스 아 네에. 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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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piano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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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반은 발표회에서 노래를 했어요 우리 반은 발표회에서 노래를 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치고 반 친구들은 노래를 했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발표회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발표회를 준비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매일 3시부터 4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발표회에서 노래를 잘해서 선생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요 자 일단 1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 발표회에서 무엇을 했어요? 현대무용 했어요 아 현대무용 그래요 그 다음에 발표회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1일마다 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 1일마다 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 1일마다 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 1일마다 무슨 뜻이에요? 바사 인도네시아냐? 2일 어?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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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주일에 2번 아 일주일에 2번 두아 깔리니까 깔리니까 번이잖아요 그죠 두아 깔리 2번 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 3번 발표회가 끝나고 기분이 어땠어요? 아 피곤하지만 기분이 행복했어요 아 피곤하지만 기분이 행복했어요 자 피곤했지만 아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따우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아 기분이 행복했어요 이상해요 자 다시 한 번 해봅시다 1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네. 학교회 과거에서 무엇을 했어요? 현대무용을 했어요. 아, 현대무용을 했어요. 2번. 2번 과거의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했어요. 3번. 화별가 나고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이건 했지만 행복했어요. 자, 이제 한번 써봅시다. 네. 고등학교에서 현대무용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연습을 했어요. 우리 팀 이름은 PSS이에요. P? PS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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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교회가 끝났고 피곤하지만 행복했어요. 피곤했지만. 했지만. PSS는 무슨 뜻이에요? 아, 그 반짝이야. 아, 그 반짝이야. 페르시티 시펄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고등학교에서 현대무용을 했어요. 더 좋아요. 고등학교에서 현대무용을 했어요. 네. 음. 일주일에 2번 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연습을 했어요. 우리 팀 이름은 PSS이에요. VSS였어요. 이었어요. 음. 발표회가 끝나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음. 고등학교에서 현대무용을 했어요. 음. 일주일에 2번 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연습을 했어요. 음. 우리 팀 이름은 VSS였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음. 음. 좋아요. 잘했어요. 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16과 종합연습 마지막. 네. 자, 파이널 프랙티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 다 했어요? 네. 네. 다 했어요. 네. 오. 그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단계에 있는 그림과 단어를 연결하세요. 자, 1번 뭐예요? 1번 테니스를 쳐요. 음. 테니스를 쳐요. 네. 2번 바이올린을 끼어요. 음. 3번 스키를 타요. 음. 4번 플루트를 불어요. 음. 플루트를 불어요. 좋아. 자, 다음 2번 관계 있는 것끼리 그림의 번호로 쓰세요. 네. 어, 2번 바란색 운동화를 신어요. 2번. 음. 음. 다 선생님이. 아, 빨간색 치마를 입어요. 음. 3번. 파란색 모자로 써요. 음. 음. 4번. 음. 어, 까만색 제까방을 매우. 음. 음. 5번. 노란색 원피스를 입어요. 음. 5번. 하얀색 티셔츠를 입어요. 그렇죠. 좋아요. 다음 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해 보세요 박물관 박물관 옛날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미술관 미술관 그림 정시회가 있어요 공연장 인형극을 볼 수 있어요 영화관 만화영화를 볼 수 있어요 좋아요 승강 씨는 어디에 가봤어요? 박물관 가봤어요? 네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도 가봤죠 미술관 네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에 공연장도 가봤어요 공연장 아 네 다 보기 4번 보기 한번 해보세요 생일에 귀요운 인형을 받고 싶어요 5번 보기 한번 해보세요 이보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어서, 제가 못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드릴수요. 드릴수요. 하하하하 copyright 해야 alors 크리스도 보기 듣다 못 잘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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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te 다음 crimine weil 내 best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듣고 들을라 그러나 PR matematikanya sulit, 아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바쁘소 가지 노지에 못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노래를 들으세요 수학 수제가 어려워서 욕한데 물었어요 그렇죠. 다음 6번 보기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아... 아... Matematika가 제일 제일 재밌어요? 아니요. 수학보다 영어가 더 재밌어요 아... 다리 pada matematika, bahasa inggris 다리 pada pens일, 부구 tulis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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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보다 김밥이 더 좋아요 김밥을 좋아해요 김밥을 좋아해요 아...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다리 pada 비빔밥, 아... lebih suka 김밥 음... 그렇죠. 자, 다음 7번 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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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김치로 모거 스위스 소요 Kamu bisa makan 김치 안뇨오 메워소 모거 스위스 소요 Tidak karena pedas aku tidak bisa makan Gachi sekire tak kayo Mau bermain ski bersama Gachi sekire ampe wosok Talsu wosok Karena aku tidak belajar ski Jadi tidak bisa Gachi sekire yuncu halsu iso Apa Apa Aki Aki Alam musik Alam musik Apa alam musik yang bisa kamu mainkan Piano Tidak suiz Aku bisa bermain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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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강물란을 연주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다음 8번 면 자 보기 날씨가 좋으면 전척차 전구를 나가요 제가 좋았으면 바꾸지 마우 렉스베리다 1번 도서관에 가면 동화책을 읽어 가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동화책을 읽어 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 그 도서관에 가면 동화책을 읽어 가요 2번 바람이 불으면 바람이 불면 연알리기를 넣어 가요 도서관에 가면 동화책을 읽어 가요 도서관에 가면 동화책을 읽어 가요 컴퓨터 수업이 끝나면 컴퓨터 게임을 할까요 네 네 음 좋아요 자 자 다음 음 자 일단은 여기는 하고 우리 푸꼬라띠한 부터 먼저 해봅시다 워크북 네 종환영수 네 종환영수 네 음 자 보기 아베 아니 아 음 음 어디예요? 어디예요? 용화관예요 이거.. ERSBOK 무엇을 도와 hacer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학자 뭐예요? 과학자? 일무원?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는 아흘리예요 간호사는 아흘리 간호사는 뭐라고? 간호사는 뭐라고? 간호사 그럼 뭐예요? 간호사 그렇죠 다음 2번 무엇을 입었어요? 아흘리 티셔츠를 입었어요 아흘리 아흘리 원피스는 뭐예요? 바지 바지 간호사 아흘리 무슨 과학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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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학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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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두고싶어요? 뭐예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길뽀아 어. bar 마니 declaring 그렇습니까 연달이기는 뭐예요? 연달이기 가잉아잉 팽이치기 가싱 다음 2번 보기와 같이 윗줄에 안 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자 보기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어요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이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등한도 그 중 그 그 인 저는 가수처럼 노레를 잘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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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마다는 뭐예요? 마다 setiap 부터 부터 다리 다음 2번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동화책을 주었어요 저희는 친구한테 말해 저한테 제가 아기한테 말해 제 친구한테 어디까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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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어 시흥미 니까 공부하시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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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국어 배달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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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진만 와라 cater UNC 와라 어 어 어서 어서 오 카르나 아따 인주가 카르나 아따 있으니까 카르나 아따 카르나 아따 아 아 아 에 세요 니까 세요 아 알겠죠 니까 세요 니까 시다 갑시다 마리 마리 깁다 먹읍시다 밖에 시다 이토밖에 벌어삼아 니까 네 다음 4번 가방하고 뭐 차를 모두 샀어요?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니요 아니요 가방만 샀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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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 했어요 하고 있어요. 했어요는 뭐에요? 했어요, pernah melakukan oh 냠phor, 그렇죠? 하고 있어요? sedang melakukan 3번 내일 어디에서 만났나가? 자, 다음 3번 자, 봉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친구와 같이 놀이오에 가요 aku bersama dengan Temat pergi ke taman bermain 어디가 틀렸어요?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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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이오 그렇죠 2번, 3번도 해보세요 저는 다들 하는 꿈이 좋아요 2번, 3번 2시부터 3시까지 피아노를 배워요 다리 참 좋아 사회장디카 피아노 3번 아침에 밥도 먹고 방이도 먹고 있어요 밤 밤 밤 밤 밤 밤 뇌 뇨 뇌 뇌 뇌 뇨 뇨 뇨 저는 다 텐헌은 봄이 좋아요. 저는 아쿠가 무심 섬이야맨. 3번. 3번 어떻게? 다 텐헌. 2번. 바짓가 고소 못 입어요. 칼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워서 청문을 타라소요. 가뭄에 피워드는 중 제가 멈추는 젠리를 집에 오면 에이, 엄마가 드로욕 디뤄 across the world 집에 이룬아 제가 당하는 젠리를 들어요 집에 오면 드로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읽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읽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뭐가 틀렸어요? 아, 1번. 매워서. 그렇죠. 매워서. 다음 4번 보기. 친구는 재미있어요. 농구도 재미있어요. 운다. 그렇죠. 자, 1번. 저는 바이올린을 껄 수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는 띨 수 없어요. 악기. 그렇죠. 어제는 치마를 입으세요. 오늘은 바치를 입을 거예요. 악. 색깔은 뭐예요? 색깔은 와라. 신발. 스파크. 그렇죠. 자, 5번. 네, 그 다음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작은 음악회. 한번. 자, 먼저. 작은 음악회. 우리의 친구들이 음악회를 해요. 친구들의 노래와 피아노 연출을 듣고 싶으면 꼭 오세요. 어떤 Быer 재료를 받으세요? 북한 음악회. 작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 우리의 할 수 없는 실제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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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jika ingin mendengar jika ingin mendengar nyanyian dan nyanyian dan pertunjukan musik teman-teman eh pertunjukan piano terampilan piano teman-teman pastikan kamu datang kanan-t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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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an kanan 학교 체육관 체육관, 어, 이 나빵관 sekolah 일반적으로 나라가 나빵관 운동장이고 체육관 아, 그동 나라가 그동 나라가 sekolah 우리의 학교, 내 사랑 사훈이 뭐 하니 학교 체육관에서 영어 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체육관에서 음, 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학교 체육관에서 마 Oops, 학교 체육관에서 이런 학교, 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체육관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음 음악회는 2시까지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음악회는 2시까지 합니다. 틀려요 그렇죠. 음악회는 몇시까지 해요? 네시까지 네시까지 그 다음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친구들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렇죠. 누가 노래를 해요? 친구들 친구들이요. 선생님이 하는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렇죠. 다음 저는 저는 수학 수학은 잘하는 데 용어는 잘 못합니다 네시까지 네시까지 학원에서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영어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로 잘하고 싶어서 매일 요시니 공부하고 이스미탈 그래서 내가 배터리는 한국어 한국어 배터리는 힘든 일요일 저는 그 시간을 배웠습니다 아고싶어 하는 브레젤? 진짜 빠르게 어른이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처럼 영어 선생님이 될 겁니다 엄마처럼 영어 선생님이 될 겁니다 네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뭐예요? 뭘 알려줘 선생님? 어른이 대화사 아, 어른이 대화사 어, 어른들 한국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처럼 영어 선생님이 될 겁니다. 자 1번 저는 수학을 잘하고 싶습니다. 들어요. 뭘 잘하고 싶어해요? 영어 그렇죠. 2번 저는 엄마한테서 영어를 배웁니다. 들어요. 어디에서 영어를 배워요? 학원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요. 다음 3번 저는 영어를 잘못해서 학원에 다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엄마의 직업은 뭐예요? 영어 선생님 그렇죠. 엄마의 직업은 영어 선생님. 엄마한테 배우면 될 텐데. 그렇죠? 네. 자 다음 오늘 친구들하고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만들어 this 영어 선생님 이따 인이 뭐예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연은 친구들 연 보다 끄고 멋있었습니다 제 연이 크고 besar, 크고 besar, besar dan keren 아름다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연달기라 했습니다 우리 bermain 양양 di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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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의 그림도 그렸습니다. 제 연은 친구들 연 보다 크고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연 나리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이 잘 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연들이 새처럼 날았습니다. 워크북 수다슬리사. 다음 시간에 들어봐요 하고 읽어봐요. 그 다음에 써봐요 해봅시다. 그 다음에 새 책은 선생님이 디안한테 이야기 해둘테니까 디안이랑 디안한테 연락해보세요. 직접 만드시피 해봅시다.